풍수에서 돈복 터지는 에너지를 받고자 한다면 자연의 에너지로부터 소재를 찾는 게 그게 답이죠. 이 세상에 자연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없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가을에 풀립을 이용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비록 작지만은 작은 풀립 하나에 자연의 순환, 생명력이 가득 들어있죠. 풍수적으로도 풀립은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한다고 합니다.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집 밖에서요. 어떤 종류도 좋고요. 풀립은 그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. 풀립 하나를 가져오셔서요.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소금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. 소금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또 제거를 해주고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또 모아줍니다. 소금물로를 활용하는 이런 정화 과정은 풀립이 그 나쁜 기운을 제거를 하고 또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또 흡수하게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. 이때 그 집안이 또 에너지를 깨끗하게 하고 풍수적인 그 기운을 또 강화를 해줍니다. 또 집안의 그 돈복 재물운을 또 끌어들입니다. 소금물에 이렇게 10분간 담가 놓은 이 풀립을 꺼내서요.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그 유리컵에 그 담아주시고요.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채워주십니다. 그리고 이것을 그 침실에 조심스럽게 그 배치를 해주십시오. 유리컵이고 또 그 유리컵에 그 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풀립을 꺼내서 집의 그 화분 속에 그 넣어주시게 되면 너무 좋죠. 유리컵에 담긴 그 풀립 또 물은 침실의 그 기운을 정화를 합니다. 침실은 그 사주체의 주인 풍수주체자인 우리가 3분의 1을 그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아주 그 중요한 공간입니다. 그 공간으로부터 또 안정적인 그 에너지를 제공을 합니다. 풀립과 물의 이런 조화가 되면 침실에 또 긍정적인 그 화폐에너지의 그 기운을 가득 불어넣게 됩니다. 침실에 배치된 이런 풀립 또 물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런 상태는 그 침실 공간을 또 안정화시켜주게 됩니다. 또 화분 속에 넣은 그 풀립은 집안의 그 에너지를 또 활발히 그 순환시켜주는 그런 그 풍수적인 기운까지 또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올 가을에 하시면 특히 좋습니다. 가을에는 그 풀립의 그 향이 또 진해지는 그런 시기죠. 향이 진해진다는 그 시기는 그 농축을 의미하겠죠. 물에게 들어올 그 돈복의 풍요도 그렇게 그 농축됨을 또 암시한다는 것입니다.